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선일보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.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이 전 위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 김 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이 전 위원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전 위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 역할을 맡았다가 임명 열흘 만인 지난달 20일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. 경찰은 김 씨로부터 금품을 건넸고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이 전 위원과 이 모 검사,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